언니는 지금 어디다 실어요?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? 여기 옆에다가 이런 데다 살라 저는 예인입니다 네, TV에서 봤어요 캠핑은 비 오는 날 하는 거지 카메라 이렇게 크게 날렸더라 완전 대빵만하게 날씬해 민정이가 탔는데 꽉 차는데? 개빨빨빨로? 개빨을 간다고요 지금? 비 오는 날은 갯벌이지 안 더워서 참 다행이긴 한데 물 묻어 헤이 유인 헤이 유인 운전해 헤이 카카오 선제어촌마을 길안내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요거 말라고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완전 편을 좋지 이제 헤이 유인 렛츠고 출발 고고오오 저희 우중 캠핑 한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 안맹 여덟은 고고오오오 영상에서는